안녕하세요. 갑상포 한국 눈.. 눈소리 들리죠?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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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법성포항입니다. 오일이 지금 법성포에서 한빠경보, 제설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법성포 항구입니다. 굴비로 유명한 영광법성포 항의 다랑가지입니다. 지금 법성 굴비는 이런 해풍으로 말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영광법성포는 굴비 판매하는 데가 한 400여 군데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법성포에서 뉴타운으로 들어갑니다. 이 인공 섬을 만든 곳이 법성포 뉴타운입니다. 원래는 바다였는데 매워서 섬으로 좌회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법성포 뉴타운입니다. 제풍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비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 섬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식당 있고, 저기가 그룹이 제이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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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로 이로 올라가셨어요. 저기, 저기서 길이 안 보이니까 저기서 오해제를 좀 멀리 돌세요. 깜짝이야. 그룹이 제이. 멀리 도세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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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쪽으로. 이것도 또. 여기도 또 아닌지도 있어요. 여기가 그룹이지. 그룹이 제이에 도착했습니다. 잠시.